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선생님이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 강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어땠어요? 좀 잘 봤을까? 좀 잘 봤으면 하지만 그래도 또 못 보면 어때? 우리가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답은 하되 훌훌 털어내고 그 다음 우리한테 이제 앞에 있는 이 중간고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1번부터 쭉 가볼게요. 자 1번. 두 다항식 a가 3x제곱 플러스 2xy고 b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일 때 이때 a 플러스 e ab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나와있지? 자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어떤 개념이 필요한 문제인지 조금씩 뜯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볼게.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항식의 어떤 연산 중에서도 덧셈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다. 그치? 그럼 a를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작성해보고 자 2b를 더하겠다 했으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2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2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야. 그럼 내가 이제 이 2라는 것을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항한테 일단 분배를 시켜서 한번 다시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a하고 내가 2b를 더하려고 할 때 반드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동류항이 뭐야?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모두 다 곱해진 게 같은 자 그러한 항들이 동류항이니까 3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동류항 그리고 2xy와 또 2xy가 동류항이 되겠다.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는 이제 숫자 개수 부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더할 거야. a 플러스 2b가 뭐야? 자 3x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의 숫자 부분만 계산하면요. 1이죠. 그럼 1x제곱 플러스 2xy 2xy 2 더하면 4니까 4xy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2b의 값 간단히 하면요. 이거 x 플러스 4xy다.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등식 3x 플러스 2 플러스 iy는 1 플러스 2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리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이제 허수 단위인 거지. 자 그러면 아 결국 우변에 어떤 복소수인지 정확하게 알려줘놓고 이 복소수에 맞춰서 좌변을 우리가 x가 뭐고 y가 뭔지 찾으면 돼. 그럼 이거 우리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자 일단 전제가 어차피 x, y가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이 좌변을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좀 정리를 해준 뒤에 우변의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을 다 정리해볼게. 자 3x 플러스 y를요. 이렇게 분배 분배해서 곱할게요. 2y 플러스 iy를 내가 yi라고 한번 써볼게. 자 이게 1 플러스 2i인 거지 얘들아. 그럼 자 어차피 x, y가 실수니까 우리 i가 붙어있지 않은 요만큼이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i가 붙어있는 요만큼 y가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3x 플러스 2y가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 1. 그 다음에 또 요 y라는 것이 좌변에 있는 2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그럼 y가 2면 y가 2인 거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3x 플러스 2 곱하기 2는 1인 거지. 맞아? 응. 그럼 자 3x 플러스 4가 1인 거니까 3x가 마이너스 3이려면요. 아 따라서 x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자 y가 플러스 2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시면요. 정답은 뭐야?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정답 1번. 자 이렇게 정답 내보고요. 그러 kingdom come to theage. 자 이렇게 8. 다 같이 정답 2번. 아멘